아 너무 이뻐졌네요. 이뻐졌어요. 이뻐졌어 진짜. 근데 지금 내가 막내맞아요? 네 막내맞아요. 자기야. 자기야. 너무 즐거우시면서. 아유 진짜 동안이야. 정선아 정선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 여기 이 여사님이 나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 그러니까 너보다 한참 어르신이야. 입당으로 치면 여기가 왕구예요. 왕구였어요. 왕구. 나이만 막내지 왕구. 자 그러면 단가로 하나 목을 풀읍시다. 우리 저기 뭐야 장여사 편을 들어줬거나 최여사 편을 들어줬거나. 장여사 편을 들어야 맞죠.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아무튼 사람 편 들어야 돼.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장여사 최여사 편을 들어서 최여사가 하고 싶은 걸 하나 단가를 합시다. 어떤 것을 하고 잡소? 말해보시오. 어떤 것을 하고 잡소? 단가 단가. 명잉 명창. 그봐 내가 그러려고 명잉 명창이. 너 입에서 명 하려는데 안 했어. 우리 최여사님 오셨으니까 반갑다랑 반갑다랑 한 번 해드려야 돼. 여기 우리 장여사는 아까 봐도 먹었어. 우리도 같이 시작. 반갑다랑 반갑다 반갑다. 솔리춘. 솔리춘. 반갑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땅으로 적어간다 땅에서 불꽃 솟았나 하운 입학이 봉터지 우르검 속에 쌓여갔나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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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잘 들으시네요 개구리 탈용 반갑네 한 절 배울거예요 개구리 타령 중에 반갑네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다시 반가 반이 세 박자니까 세 박자를 가야 돼 반갑네 이렇게 시작 반갑네 그 다음에 반가워 반가워 다시 한 번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반가워 이거 중중머리에요 설기춘 반가워 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시작 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안에서 하나 안에서 나를 쪼갖나 하나 안에서 나를 쪼갖나 땅에서 불 땅에서 불건 솟았나 땅에서 불건 솟았나 하우니 타기봉 터니 하우니 타기봉 터니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자 후렴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오오오오오기야 첫 박을 보내고 두 번째 박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야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좋아 솔리춘 구우우우우 반가워 기다리고 솔리춘 보으 부우우우우 cual 오오오오다를 갔다가 이제 와 호우kaa 어어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하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여섯 번째 빵에서 똥이 똥이 나오면 돼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땅에서 불 건 솟아 땅에서 불 건 솟아 나 하우니 다기봉 터니 하우니 다기봉 터니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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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구 엉 엉 엉 두번째 빵에서 오구구 오구구 다시 반감네 반가워 반감네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기다리고 솔리춘 풍이 반가워 어거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거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안에서 까로 쪄겄나 하나 안에서 까로 쪄겄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하우니 다기 봉턴이 하우니 다기 봉턴이 구ruk워마 수기 사이오완아 구ruk워마 수기 사이오완아 das 어거거거거거거기야 어거거거거 questionnaire 반가운 내 반가운 솔리춘 고기 반가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단에서 나 나 저건 나장에서 불꽃 솟았나 하운 이 각이 모금 터지 우루검 속에 쌓여갔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고고고 어디야 잘 들으시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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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